사랑의 하나님 주일의 복된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침과 은혜를 공급합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 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마음이 낮은 곳을 향하기 위해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서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내면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이루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경험한 교제와 예배의 기쁨을 일주일 내내 간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과의 계속적인 교제를 통해 신앙적인 경건함과 열정을 더욱 키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총 아래에서 성장하고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사회,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며 극률과 사람에 대한 배려를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새벽기도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가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가득한 한 주이기를 빕니다 다양한 상황과 업무에 직면하게 될 때에 주님의 지혜와 인도가 있게 하옵소서 때론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안정시키시고 평안과 평정심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때로 유혹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의 힘과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시고 옳은 선택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때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 써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사랑과 배려로 대하게 하시고 존경과 이해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주셔서 이번 주의 의미 있는 일들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젊은 부부들 가운데 자녀가 생기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준비할 때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키워야 하는 과정에서 부부들에게 주님의 지도와 은혜가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큰 책임과 도전입니다 힘들고 피곤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인생에서 처음 하게 되는 양육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을 때 부모들의 죄성들이 걸러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고 절제된 사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에 주님의 은혜와 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비치고 올바른 가르침과 방향을 보여주셔서 자녀들을 성경의 교훈에 합당하게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배우자 간에 각자의 직업과 삶의 영역에서 밀려오는 스트레스와 체력적인 부담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수고가 서로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언제나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진정한 배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지혜롭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이나 가정의 재정문제, 시간관리, 양가간의 조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의뢰할 때에 항상 응답을 받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와 안식,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가 그들을 감싸주어 분열과 갈등의 시간에서 벗어나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를 도우며 협력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육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육기 1장 2장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저주하던 그가 이제 3장에서 갑작스레 변화된 심정으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인간의 모습이라는 공감이 갑니다 어렵고 힘든 삶 앞에서 우리가 우리 내면을 혹시 사람 앞에서는 숨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감정을 어디에 토로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깊은 아픔과 고통 삶에서 견딜 수 없는 문제들을 쏟아 놓을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삶의 의지이오니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인생의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도 많습니다 요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 말씀이 큰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혼돈의 세력이 하나님의 제어가 풀린 것처럼 날뛰는 것도 느낍니다 하나님 그 범람하는 악과 악인들의 활동들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가끔은 저희 중 일부가 어둠에 빠져 넘어가고 우울감에 깊이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저항하다 못해 탈진에 주저앉은 것 같습니다 살아가야 하는 길이 아득한 중에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유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숨어 계신다면 구름 속에서부터 속히 나오셔서 우리의 그 어두운 상황과 환경을 없애주시고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그런 일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욕기 3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도 가시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 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욕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죠 1장과 2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보는 3장에서부터 길게 41장 전체적으로는 42장 6절까지가 다시 시로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 42장 7절에서 17절이 도로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시 부분을 읽게 됩니다 먼저 욕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아카드어로 본다면 아자아부 또는 아자아붐 하면 나의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뜻 정도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본다고 한다면 욕 하면 이제 오예부 하면 대적 아니면 아자아부 하면 핍박당하는 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아카드어로 보든 히브리어로 보든 욕의 이름 자체에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아니면 핍박당하는 자 이미 욕의 삶 또 욕기의 주제가 그의 이름 안에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것이죠 욕기를 읽으면 이건 교실 안에서의 이론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 고통의 실제 삶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욕기는 고대 문동 고대 근동 많은 문원들에도 욕기와 같은 주제에 그런 문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것으로는 농부의 항변이라는 문서가 있고 또 바벨론에서는 바벨론의 욕으로 알려진 나는 지혜의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런 아카드어 문서가 있고 물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수메르 문원 중에서는 한 주전 2000년경인데 욕기와 아주 비슷해요 인간과 그의 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굉장히 현명하고 강직한 부자였는데 처음엔 찬양으로 시작하지만 질병과 고통이 갑작스레 밀려오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신께 탄식을 합니다 나중에 신은 그를 불쌍히 여겨 구해주시고 또 부기와 기쁨을 그에게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그 무제한자의 고난 이건 인간 삶의 아주 주제인데 오늘 근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도 공통되게 경험하는 현실임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저주하고 또 생일을 저주할 만큼 많은 고난받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의 시 이 시는 독백으로 보기보다는 독백은 혼잣말이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4장부터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걸 보면 독백보다는 탄식이 더 좋아 보입니다 탄식은 독백과 같은 어떤 연극에 있는 상황이 아니죠 실제 삶에서의 고통의 외침입니다 탄식으로 볼 때 욕이 처하고 있는 그 처절한 상황에 대해 그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폭발성이나 그 역동성을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탄식으로 보아야 그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상대방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3장의 시가 허공에 사라지는 공허한 독백이 아닌 것이죠 욕이 자신의 회복 불가능한 삶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귀하다고 여깁니다 3장을 보면 이미 말씀을 들었지만 크게 세 개의 연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1연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이고 두 번째 연이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3장 시의 마지막 세 번째 연입니다 1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3장 1절 그 후에 욕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사실 2장 13절을 보면 밤낮 7일 동안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마침내 침묵이 깨지고 있어요 7일 밤낮 동안 지속된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욕이 입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의 변화를 보여주던 거죠 그는 욕은 말 못하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있는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키에르 케고르도 욕기를 보면서 욕의 탄식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묵은 모든 공포를 말할 수 없는 비밀처럼 감춘다 그러나 이때 침묵이 깨졌다 욕의 고통스러운 영혼은 강렬한 울부지즘으로 터져 나왔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진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욕기 1장 2장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인간의 쓴뿌리들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제 3장에서 완전한 7일 이건 온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끝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의 깊은 아픔 또 삶에서 견딜 수 없는 문제들을 쏟아 놓을 때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삶의 의지이겠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마치 인생의 필름처럼 이렇게 쭉 돌아가요 잉태되던 밤 출생하는 날 그리고 성장과정 현재 그리고 자기의 고난의 때까지 말이죠 우리 3장 3년의 그 첫 번째 열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쓰디쓴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왜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과 생명이 계속되는 것인지 보면 정말 죽고 싶은데 오늘도 태양이 뜨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오늘도 숨이 또 쉬어지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사람이 계속 왜 살아야 하죠 왜 또 오늘 생명이 붙어있는 것이죠 그런 절규입니다 20절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보면 주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왜 내 생명을 오늘 또 붙여있게 하는 거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오늘 또 저 태양을 뜨게 하는 것인가 요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식구들이 다 재난으로 죽고 내 몸에도 질병이 생겨서 사망의 문통에 가 있는 것을 어떤 인간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비 지금 더 자신이 혼란스러운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입니다 우리가 다 고통의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또 전쟁 속에 놓인 무고한 이들 단 100km 떨어져 있는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 무고한 이들의 고통의 그 현실 앞에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욕기 몰라요 우리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어쩌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에 대한 인간의 무지에 따른 항의와 같습니다 범람하는 악의 활동에 대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어느 정도 허용을 하셨지만 왜 그러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무고한 이들이 삶이 무너지고 무수히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그런 현실 속에 많은 이들은 또 숨을 쉬고 살아야 되고 또 태양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도 죽음을 갈망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아주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모배를 찾은 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니 이런 자들은 죽음을 바라나 그것이 오지 않는다 그들은 죽음을 찾기를 숨겨진 보아를 찾는 것보다 더한다 여러분 이 죽음의 강도를 마치 금광을 캐는 자들로 죽기를 바라는 강도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19세기 초에 미국 LA 쪽에 골드러시가 한창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금광을 캐는 자들의 강렬함이 얼마나 셉니까? 그 1849년에는 가장 셌다고 합니다 49년 그래서 그것이 49 그래서 하나의 용어가 됐죠 49ers 이름이 붙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극소수만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대부분은 병, 추위, 굶주림으로 눈물의 길 위에서 살았죠 금광꾼들이 골드러시를 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극도로 흥분한다 그러죠 금괴를 발견하기까지 땅을 정말 극도로 흥분해서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금광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졸도해 버리기까지 한다는 기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죽고 싶은데 그 강도가 금광을 캐는 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죽고 싶은데 오늘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배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어쩌면 요배 첫 번째 시적인 탄식 3장의 절정과도 같아요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이 아득한이라는 히브리언은 숨겨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길이 숨겨져서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그 둘러싸여라는 낱말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그런데 행복이 아니라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순된 행동을 저는 봅니다 분명히 1장에서는 하나님께 둘러싸인 인생은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1장 10절에 이렇게 도발하지 않습니까? 아니 요배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유합니까? 하나님이 요배에게 집도 주고 재산도 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둘러싸셨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로 둘러싸는 것은 1장에서는 보호였고 축복이었고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사방주의를 둘러싸니까 온통 고난이고 재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둘러싸니까 그 어떤 탈출구를 찾을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요배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러싸신 이 울타리가 이게 보호인지 아니면 장애물인지 요배 문제는 하나님의 멀리 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인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에 의해서 길이 막히면 그냥 그 길은 막힌 채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여실 때까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욕은 당혹감으로 자신의 표현을 토로를 끝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의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오고 나의 앓는 소리는 물처럼 쏟아진다 얼마나 아프면 여러분 끙끙대는 게 정말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고 또 음식이 앞에 있으면 맛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탄식이 나오고 절망이 쏟아지고 내가 두려워 떨던 일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다라는 것은 정말 죽음이 내 코앞에 있다라는 표현이겠죠 이어서 26절은 극도의 불안한 상태에서 네 마디 외침으로 자기의 첫 번째 탄식을 끝마쯤 짓습니다 우리 26절을 읽습니다 나에게는 평원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쉴 수가 없다 나는 진정할 수가 없다 나는 휴식이 없다 불안이 계속 내게 밀려온다 그렇게 첫 번째 탄식을 요비하고 있어요 보면 두 번째 연하고 세 번째 연이 이렇게 대조될 수가 없어요 3장 17절과 18절 두 번째 연을 보면 여러분 무덤은 오히려 평안하고 고요하고 잠잠해요 사람 사는 땅은 시끄럽고 요동하고 어떻게 이렇게 대조가 되죠? 무덤은 평안하고 잠들어 편히 쉬고 안식이 있는데 산 사람의 땅은 샬롬도 휴식도 안정도 없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의 극명한 대립입니다 저는 이 3장을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째로 욥의 고난, 이 고난의 현실에서 생을 저주하는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7일 만에 침묵이 끊어졌어요 이게 다 참아보다 도저히 안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진짜 쏟아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쏟아 놓을 것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죠 탄식이라는 것은 쏟아 놓을 대상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가끔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힘든 것일 수 있어요 사실 욥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고 있는, 둘러싸시고 있는 것을 언제 푸실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가 보면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사실 그가 굉장히 늦게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59세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불과 얼마 만에 암으로 죽습니다 그때 그가 그토록 탁월하게 주장해온 믿음을 의심하면서 성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함치고 발버둥하고 대들기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쓴 책이 헤아려본 슬픔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종교의 진리에 관해서 말씀하면 저는 듣겠습니다 종교의 의무에 관해서 말씀하신다 해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나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의 위로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허무한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저는 무엇보다 이 지점에서 욕이 우리의 삶이 결코 이 땅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욕은 보면 절대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않아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전히 욕에게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을까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힘든 게 무엇일까요 욕에게 정말 슬픈 것은 내게 일어난 일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그 심오한 지식과 한편 정반대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몰라야 한다라는 심각한 무지 사이의 충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50대 60대의 자살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최근에 톨스토이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보았는데 톨스토이가 51살에 자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삶은 정지되었다 나는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잠잘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난 그것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으니까 그러나 내게 삶은 없었다 내가 처한 상황은 내가 지금까지 인생길을 강행군에서 걷고 또 걸어왔는데 막다른 절벽 앞이고 멸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 앞에는 오직 고통, 진정한 죽음, 완전한 멸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걸 보기 위해 눈을 질끈 감아 버리는 것도 불가능했다 나는 자연스레 자살의 생각이 미쳤다 자살이 나를 너무 유혹했고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너무 성급하고 경솔하게 자살을 실행에 옮기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라도 내가 자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당장 자살하지 않을 이유를 생각했다 모든 노력을 다 해본 다음에 그때 내가 자살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방에서 녹근을 치웠고 총으로 사냥을 나가는 것도 이때 중단을 했다 그런데 저는 톨스토이가 이 고백록을 쓰면서 마지막에 했던 그의 고백을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나의 삶은 누군가가 내게 앙심을 품고 나를 가지고 놀며 우롱하는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나를 이 세상에 누군가가 갖다 놓고 악의적이로 희롱하며 우롱해왔다고 말하는 것이 내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거고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여겼다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내가 살아온 삶을 3, 40년의 삶을 지켜보고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내 안에서 저절로 올라왔고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중에 그가 마침내 신앙 안에서 다시 온전하게 그의 삶을 회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께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사실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탄식하는 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잔존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